으아 너 갖고 와버리 어렵지 이마 잡는 애들이 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설탕 소유 소금 iage 피클 간장 간장 거룩 맫지 고춧가루 온라인 오늘은 짜잔 빙어 잡기 뭐부터 할까? 빙어부터 잡아 달고나 하자 달고나? 저거 다 상술이야 나 저거 돌리는 거 하고싶어 돌리는 거? 5천원 달려 달고나 빙어버거 끝 빙어버거 빙어버거 깨끗한 빙어버거 빙어버거 징그러워 진짜 징그러워 이거 어떻게 해? 해! 뭐해? 왜 잡아보애? 아 싫어.. 아 잡아 봐! 그럼 그냥 그런 거만 잡아. 야 너가 해봐. 이런 거는 역으로 가야 된다고? 얘네 대가리가 여기 있잖아? 맛있다. 어렵지 인마? 없는 애들이 있어? 잘하질 잘하질까? 짜증나. 나 진짜 잘하는데? 느낌 이상해. 미친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오 잡았다. 야 크다. 됐지? 오 오!! 달지? 대박! 잠깐만 잠깐만. 야 여기다가 박아. 이렇게 빼. 어 헐 대박 잘하네? 뭐지? 왜 나는 거지같이 잘하네? 남자도 이렇게 잡으란 말이야 야 뭐야 요령이 뭐야 한 명을 놀이란 말이야 힘이 없는데? 이 새끼 두 개 잘하네 생존법이야 헐 야 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꽤 많이 잡지 않았어? 어 빙어 튀김 해준대 빙어 튀김 해주긴 하는데 어 불쌍하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기 있는 것보다 진짜 하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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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조챈다 아 이거 조챈다 이제 끝 끝 왜? 너무 많아 열 마리씩이래 아 그래? 이 열마 완료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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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오 오 왕 오 마이크는 탕후라이의 쇼끄리기 메뉴는 짜러진 건 큰데? 마이크는 자립이도 많아 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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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엣 오 나 빙어튀김 처음 먹어봐 맛있겠다 근처에 배에 가득한 식물에 배가 잘가서 그냥 계속 먹으면 좋음 다 먹었으면 좋음 아 진짜 추워게 맛있어 자 한번 먹어볼게 생선찌개 인마 생선까스 맛있는데? 수고기 고춧가루 고춧가루 장르 감사합니다 Good 이거이거 먹어 으응 드arded 支持 버텨 아 crp 여기에 놔두고 아 Reis 이 정도면 신규야 지금 공백 엄말로 먹어 야 직물만 갖고 생각 살았어 직물미드 이 택을 좋아? 네 네 그냥 같이 동시에 내려가자 너 갖고 와 빨리 어 모자 다 썼어 아 겁나 웃겨 진짜 나 존나 벌려하러 갔어 나 혼자 부딪혀가지고 오 귀여워 다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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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썼어 썼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